우리의 정교한 기술은 당신의 손안에 우리의 단단한 신념은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의 강력한 솔루션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경학금 절삭공구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코오로이는 이제껏 세상에 없던 융합된 독창적 기술로 세계 최고의 절삭공구 메이커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새로움을 향한 호기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온 도전의 50년 모두의 행복을 위해 지난 52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우리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브라질, 베트남을 넘어 전세계 80여 개국으로 수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해 나아가며 세상을 희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단단하고 정밀한 초경학금 절삭공구를 생산하기 위해 코오로이는 독창적인 사고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이 당신에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신의 설비와 고도의 기술 인력으로 당신과 함께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에 더 나은 생산기술을 제공합니다 작지만 단단한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그 소중한 가치를 향한 코오로이의 혼이 결합된 초경학금 절삭공구는 새로운 연결의 시작임을 믿기에 지난 52여 년 동안 쌓아온 코오로이의 강인한 신념 그 너머로 다가올 미래를 향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 세상과 세상의 연결 가치와 가치의 연결 오늘도 열정과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코오로이의 또 다른 독창적 기술은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내일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내일을 위한 또 다른 독창성을 추구합니다 어나더 오리지날리티 코오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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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로이